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무려 8개월 만에 집값 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집값 하락도 멈추겠죠. 이거는 진짜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네요. 부동산 미녀, 부미념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정부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엄청 많이 완화했어요. 여러분 저는 딱 이거 보고 느꼈거든요. 아 이번에 올해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정부가 시그널을 엄청 많이 계속 주고 있죠. 나는 규제를 풀겠다. 엄청 많이 풀겠다. 세금도 절약해 주겠다. 하지만 지금 1가구, 1주택 혹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니까 다주택자들을 지금 규제를 풀어서 집을 사게 하겠다. 전 딱 이거 느꼈거든요.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새해 첫 주에 풀리는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내용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이요 제가 그 내용을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올해의 경제 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잘 알아야만 또 재테크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들을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부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세금 아니면 대출 그리고 청약 규제들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2년 전으로 가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정부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보기보다는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고금리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는 거 경착륙, 연착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중요한 건 세금, 세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해서 거래 절벽을 해소시키고 거래량을 늘리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지금 2023년 부동산 규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사실 전매 제한이 이렇게 빨리 풀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지금 10년에서 3년 진짜 많이 줄었죠.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1년 정도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전매 제한이 묶여 있어서 못 팔았는데 이제는 내가 집을 팔고 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고요. 다른 무엇보다 저는 이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사실 지금 이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들보다는 지금 다주택자들의 무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 정부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폐지하겠다고 했냐면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 주택에 대해서 5년이 아니고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이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지금 문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도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였어요. 갭 투자들, 갭 투자자들. 그런데 정부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좋다가 말았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분양가 상한 주택이라고 하면 뭐예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한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헷갈리게 혼선이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과세를 받을 조건이 있죠. 뭐예요?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실거주 요건도 풀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주택, 해당되는 주택, 그러니까 분양받은 주택에 한해서 폐지하는 거지 실거주 의무에 대한 세금, 세제 혜택 전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제가 다 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중도금 대출 규제도 싹 풀었어요. 여러분, 전 이렇게 빨리 풀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지난달 12월달에 둔천주공이 분양을 하면서 12억 원을 한도로 해서 그 아래는 다 풀어줬는데 이제 아예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도금 대출 보증 의무도 싹 풀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9억 원 초과할 때 투과 지역에서는 특별공급이 안 됐는데 이것도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의 청약 당첨자 규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주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당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폐지를 했고요. 근데 무수위 청약 요건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약, 그리고 실거주, 전매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과감하게 싹 다 풀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규제 지역도 지금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서 딱 서울에 있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만 빼고 모두 전국의 규제를 싹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5일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제 다 지났죠. 이 네 군데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의 규제는 이제 없습니다. 규제 지역은 대출, 청약, 세금 여러 가지 규제가 규제 지역에서 싹 풀리게 됐죠. 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 정부가 지금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아무도 집을 안 사잖아요. 매수 심리가 확 떨어졌고 또 1가구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갈아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아예 거래가 묶여 있어요. 아무도 사고 팔지 않으니까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지금 다주택자들 보고 집을 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제 무순이 청약 규제 완화를 한 건 다주택자들아 너네 현금 여력이 있으면 부동산 거래에 나서 지금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거래를 활성화 해보자 이런 의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무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세법과 관련해서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요.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세금이죠. 여러분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자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있죠. 집을 보유하고 내면 내는 세금 있죠. 뭐 종부세, 재산세를 포함해서 우리는 보유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집을 팔 때 내가 양도 차익이 발생했으면 내는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지금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또 이것도 이렇게 과감하게 또 빨리 내놓을 줄 몰랐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가 세율이 변경이 됐어요. 저는 이거는 좀 많이 과감하게 풀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취득세에 대한 세율 때문에 집 살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뭐 아무리 사라고 해도 안 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중과 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에 정말 징벌적이었죠. 살인적이었습니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12% 이제 법인도 12%를 냈었는데 이제 왕화 방안이 나오면서 이제는 어떻겠냐면요. 3주택자는 6%였고요.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법인 이제 4주택자는 6%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의 4군데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가 싹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정부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2주택자까지는 세율이 동일해요. 1%에서 3%까지밖에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1.1%의 취득세를 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야, 2주택자까지는 괜찮아. 지금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거래가 안 되니까 2주택까지는 취득세 세금 깎아줄게. 집사.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취득세 완화 방안을 또 과감하게 내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 그렇게 이제 막 양도소득세를 깎아달라고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드디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거는 진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뉴스를 못 챙겨보신 분들은 이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2023년 양도세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요. 2년 거주에서 2년 거주, 2년 보유였는데 2년 보유 요건만 살아있고 이제 거주 요건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전입을 해서 이걸 아예 실거주를 했었는데 이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와우! 저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정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자에게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일시정 1가구 2주택이 있죠. 내가 집을 한 채 산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사는 1가구 2주택이 있는데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3년 안에 집을 팔면 될 도록 1년 동안 늘어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생각보다요. 집을 팔 때요.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내 돈에 몇 천만 원을 막 절약할 수 있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지인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거 알고 있을 때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2023년 양도세율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세율이 쭉 바뀌면서 세율도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1년 동안 연장이 됐어요. 저는 이거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2년 동안이라고 공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만 올해 5월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더 연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받으면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중과가 되죠. 20%포인트, 30%포인트 가산, 중과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는 유예하는 거를 1년 동안 연장을 해서 2024년 5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원래 올해 5월까지였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았는데 1년 더 연장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빨리 팔아야 될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양도세율도 줄였어요. 그래 이거 좀 줄였어야죠. 이거 아무리 그래도 단기로 파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했었어요. 지금 1년 미만은 70%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60% 했는데 이거를 모두 단일화해서 45% 수준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세금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완화해줘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초에 새해에 나오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들 세법과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어떻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려고 할 때 찾아보면은 막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미리 미리 공부해두시면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요. 뭐 전망을 해보면요. 여러분 뭐 요즘에 부동산 전망이 거의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좀 침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L자형 침체가 이어질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리먼 사태 뭐 이럴 때는 U자형 침체가 이어졌죠. 침체가 쭉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쭉 낙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쭉 완만하게 이렇게 즉값이 이어지는 L자형 침체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장기 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해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자형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가 지금 1월 6일인데요. 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예고돼 있습니다. 자 13일이죠. 한국은행에서 아마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 금리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3.25%인데요. 지금 여러가지 투자은행들에서 아마 1월달에 0.25%포인트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소포 베이비 스텝을 또 한 번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연골족들 정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도 7%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단이 지금 8%를 돌파한 상황에서 9% 이렇게까지 대출금리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워낙 급격하게 올랐고 또 올해 한두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최종금리는 한 이 정도 되지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한 최종금리가 3.75%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 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 랠리가 멈추고 나면 그때 어떤 변화들이 있겠죠.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최종 우리나라 금리를 3.75%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예금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은 업계에서는 지금 한 4월쯤에는 그래도 금리가 멈추고 올해까지는 연말까지는 쭉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멈추면 지금 집값 하락도 멈추겠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올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완화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가 새해부터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제로 집값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이렇게 통계를 쭉 보고 왔는데요. 지금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무려 8개월 만에 집값이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공인중개사에 쭉 둘러봐도 거래가 일어나진 않지만 좀 집주인들이 매물을 약간 걷어들인다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리도 4, 5월 중으로 어떤 최종 금리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최대 낙폭을 찍기보다는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멈추고 조금 더 완만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침체가 예상되긴 하지만 거래가 언제쯤 소폭 반등할 수 있을지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4월달, 5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꼭 공부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재테크 내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부티풀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저 개인 DM도 열려있거든요. 인스타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소통의 창고는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미녀 부민이 올라가고요.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절약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치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두 번만 하면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